ㄷㄷ 여기에서 공이 나오면 아! 아니구나! 이거를 뚫어서 튕기게 해야되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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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그거지 반대로 했네 반대로 공이 들어가면은 열리 튕겨 나오겠지 그래 이거지 아유 뭐야 완전 바보처럼 했네 자 여러분 방금 잊으세요? 어 잊으세요 꿀잉각 같은거 누르지 마시고 가자 자 이걸 열고 어? 슈브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더 눌러야 돼 근데 이게 왠지 뒤에 걸 눌러야 내가 이걸 가져가니까 일단 이걸로 뒤에 걸 눌러놓고 뭐야 아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거 가져가야 되니까 이제 이 앞에 있는 블럭을 하나 어... 설마 이 안에 블럭이 있나? 이것도 깨야되는건가? 이것도 깨야되는건가? 아 블럭으로 이걸 눌러놓고 깨야지 열리나보네 어 이거를 일단 이거 열어놔 열어놓고 어 어? 1,2,8 안공이 돌아가게 해야되는데 왜 안 쏘지? 어디에? 어? 나 떨어진건가? 지금? 여기는 지금 못열거든? 못열어 여긴 야 못올러가는데 이거? 어떻게 해야되는거지? 이리 가 음 여기네 여기 오케이 오케이 얘가 공을 쏘면 아 맞다 이거 아까 부서졌지? 아 부서졌지? 어 맞아 맞아 부서졌어 저거 이건 패스 큐브 큐브가 두개정도 있어야되는데 저기 버튼이 두개거든 이쪽으로 가볼까? 여기서 뭔가 해야되는 이걸 부서야되는데 음 뭐 이쪽방밖에 더 있겠어? 가는길이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뭔가를 해야되거든 지금? 아아아아아아 아 그거 아 맞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 나의 방패실력으로 맞어 이걸로 막아서 반사를 힐링 호흡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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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 내거 어딨어 어 어 아 집이구요 어 아 각도 맞추는게 이게 참 그러네 어 이상하게 되있네 딱 45도로 맞춰야돼 딱 45도로 맞춰야돼 좋았어 45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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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 어 어 어 어 으어 와 이게 은근히 컨트롱 게임이네 아 근데 큐브가 하나밖에 없는데 저기서 뭐가 나아왔나 아이지 이게 두개가 있어야지 열거든? 뭔가 하나 더 나왔겠지 어 이거 이거 생겼다 이거 뭐지? 아닌가? 몰래 있던건가? 어? 이게 올라왔는데? 이게 왜 올라왔지? 아 일리 가라는거구나 어 일리 가라는거야 지금 저걸 뭘로 눌러야될까? 노란색 바닥이 해결해야 된다는거 아니야? 그치? 기다려봐 뒷길로 들어가면은 아 야 열릴! 야 이런 미친 새끼리 있구만 또 새끼리 이걸로 누르면 되잖아 이걸로 그래 내가 굳이 내가 굳이 그것만 쓸 필요가 뭐있어? 이거 쓰면 되지 어 이걸로 눌러 어 이걸로 눌러 굳이 뭐 큐브로 누르면 뭐 없잖아요 그쵸? 창의적인 생각 이걸로 누르면 되지 잠깐만 있어봐 어 어 졸라 가벼운가? 자 두개 두개 두개가 좋아 이게 가볍네 지금 가벼워 가벼워 저기 지금 그래서 세개가 있는거야 이게 어 일단 여기다 실험을 좀 해보자 4개를 올리면 될 수 있을거 같애 이 게임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됐어 세개 뭐야아 아 이런 미친 아니구만 아 이거 아니네 위로 가야되나 어? 아 큐브로 이걸 근데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여기 또 뭐지? 아 여기 처음왔던 곳 아 혼란스러워 잠시만 아 나 저거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가져오는거 아 길은 없나 여기? 있을거 같은데 없네 그냥 길이 에이 쓸데없는 카메라들 이걸 가지고 뭘 해야되 이걸 가지고 저리가 뭘 하자 창남 방 됐어 이걸 가지고 뭘 하자 뭔가를 가져와야지 이걸로 뭘 보고 있어 뭘 보고 있어 뭐야 뭐야 아니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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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지? 저 위에 길... 아닌데 일단 우리가 좀 침착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뭔가 있으니까 길이 있겠지 여기가 답인거 같애 여기로 아 설마 이거 큐브 밟고 올라갈 수 있나? 그래 이거일수도 있어 큐브를 밟고 올라가 아닌데 이게 떠야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긴 카메라를 가져와서 카메라를 이게 카메라가 밟아지나? 어? 야 느낌 왔다 됐어 됐어 야 이거야 느낌 왔어 뒤졌다 야 방금 밟아졌어 야 이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공략해드리죠 아니야 느낌이 왔어 이거 밟는거네 좋아 여기 딱 각도두고 이거야 두개만 있으면 돼 두개만 너랑 정교하게 쌓으면 돼 이걸 쌓고 올라가 봐봐 야 돼지 야 누가 앉는다고 그랬어 야 천재 아닙니까? 어? 야 게임을 이렇게 해야돼 야 천재네 게이드 여기서 이제 아 여기도 그거 있어야 되네 가져오면 되겠지 근데 주술 수 있나 저걸? 여기 포탈 열 수 있는 장소가 포탈 열만한 장소가 없네 큐브 주울 수 있나 모르겠다 근데 여기 이게 벽이 포탈이 안 열리는 벽이에요 여기 다 이렇게 어 이거 안돼 바닥 바닥? 어 바닥 뭐 스위치 바닥 아 여기? 아 그래 그래 굿 굿 굿 굿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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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지금 절망할 뻔했어 어 좋아 좋아 여러분과 저희 아이디어가 또 나 지금 절망할 뻔했다 지금 목격기 야 방금 솔직히 계단 쌓기 좀 지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? 어 좋아 좋아 여기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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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내셨습니다 그렇지 자식아 난 해내셨 그럼 네 요거는 소강로에다 넣으라는거 같은데? 나 자 이제 내 큐브를 안락사 시켰대 어 좋아 아 재밌네 이게 창의력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아 좋아 자유로운 생각 이 루트가 아니라고? 원래 이렇게 깬 거 아니에요 진짜로? 이 길 밖에 없을 텐데 이 엑스페레멘트는 끝이 되고 이 엑스페레멘트는 감사드립니다. 이 엑스페레멘트는 인정되게 될 수 있는 그 루트는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그 루트는, 그 루트는 그 루트는? 그리고 그 루트는, 그 루트는 그 루트는? 들어오고 저 위에도 길이 있는데 어 여기 아 이 바닥은? 안 뚫리는구나 이거 왠지 여기 미리 쓸어놔야될거같애 그죠? 딱 느낌이 열리 들어가면은 뭔가 길이 있겠지 라디오 이거 혹시 모르니까 가져갈까? 야! 드라프트 비트 아 졸라 시끄러 아 저리가 뭐야 문안열려? 어 어 여긴 길이 없네 어 길이 없어 여긴 그래 벽 쏘면 되겠네요 벽 어 여기 어 잠깐 죽는거 아니냐 이거? 뛸수있나 이거? 잠시만 아래를 최대한 아래를 해놔 뛰다 죽는다 이거 가다가 시몰을 고르고 지어억! 어어어 각도 정확하구요? 야 이거죠 이거 그래 그래 이렇게 되는거지 어 그럼 그럼 자 그 다음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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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이지? 4로 가야돼 4로 자 여기가 4고 이제 이제 조기 아 버튼 눌러야되네 야 이거 버튼을 뭐로 누르지? 누를게 없는데? 이거는 뭐 그거지 뭐 반동 이용해서 나는거 응 이거 나는거지 이렇게 이 안에 블록이 있나? 오오 스위치 좋아좋아 미지의 공간으로 왔다 얘네 일단 다 죽여야죠 오 못죽이네 이거? 잠시만 오 여기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총 쏘는 애들 으앗 얘네들을 어떻게 죽여야되지 아 아 저기있다 큐브 저기있다 아 저기있네 찾음? 어 저기있어 저기있어 이것들은 왜 열려있는거지? 여기서 뭐 어떻게 하는건가 일단 요걸로 이 공으로 뭘 부숴야되 이 공 이 공으로 아아 알았다 야 이걸로 이거 부수는거네 야 그래 공으로 이제 저 기계들을 부수는거야 어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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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야 근데 얘만 높이가 되는거 같은데 하나 하나 어 이러지마 치명적 오류 이러면 안돼 어 그래 으어억 졸라 북은 자 이 다음에 높이가 맞을라나 여기? 여기? 좀 위에? 이거 맞을까? 아니야 각도가 좀 안맞는데 아 요거 3쿠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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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딱 벽에 박아서 이리 가겠지 좋아 3쿠션 한다 3쿠션 어디갔어? 어?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맞네 터렛이 레이저로 조준하네 그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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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키오키오키 당연한거죠 뭐 어 누구나 생각해도 당연히 그런거지 간듯 도동팟 아하 좋아 좋아 기다리면 열릴것이다 아 저거 원래 알고있었어요 모른척한겁니다 여러분들 어? 에쓰 노스님은 갔습니당 좋아 이제 한마리나왔나? 두마리? 이게 마지막이죠? 요 녀석? 어 일단 죽여주고 좋아 됐어 이제 야 근데 이거 왜 여기서 자꾸 끊기냐 이 게임이 이제 여기 타면 되겠죠? 어 타고 이거 안 움직이니? 어 어 제가 죽..죽겠다 잠시만 뭐를 또 부숴야되나? 잠깐 하나 더 아래도 있나 이거? 없는데 아 여기 아 이걸 부숴야되네 이거 잠깐만 저걸 부숴야되거든? 어 음 헷갈리는구만 아 저기 스위치다 여기 스위치 있네 어 이..여기 가야돼 어 저기 가야돼 저 스위치를 열면은 이게 열리겠지 근데 저게 어떻게 하지? 어 뭔가 이거를 이동시키는 장치같은게 뭐야 이거 피 뭐야 이거 내 피야? 아니 깜짝아 내 피인가? 어 이 뒤에 스위치 있으면 진짜 장난 어 뭐꾼 뭘까? 여기 여기서 일단 나가야되는데 뭘까? 여기 여기서 그니까 점선을 따라가려면은 이걸 넘어가야되잖아 일단 이걸 부수라는거고 어 이건 뭐지? 이게 뭐하는거지 이거? 아 설마 아아 이렇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다행이야 개념 세이브 좋아요 어 개념 세이브 어 좋아 점프를 와 여기다 만들어두셨네 이렇게 하면 맞겠죠? 이렇게 하면 맞겠죠? 뭐야 벌써 다쳤어? 벌써? 어 잠깐만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다쳐 잠깐잠깐만 이 위에서 쏴야되나 보네 그냥 스위치 위 공간에서 스위치 위 공간에서 아 왜 이렇게 안떼져 뛰어와 좀 뛰어 뛰어롯 오케이 아이유 이치 왜 이렇게 공간을 쥐똥만하게 만들어놨지? 뛰어야 돼 아 근데 걸려 자꾸 포탈에 머리가 걸려 아니 괜찮아 여기서 해도 돼 여기서 아니 왜 이렇게 안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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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라고 됐다 아이 미친 됐다 아니 왜 떨어지지? 여기 여기 한번 해보자 여기 여기 한번 해보자 아 D가 더 넓네 여기 오케이 오케이 어 D가 더 넓어 아 근데 이 위에 스위치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아까처럼 올라가 지겠지 아 왜 안 올라가 지지? 아 이게 멀리서 눌린다고요? 안 눌.. 여기선 안 눌리는데? 아 나 이색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보자 여기다 미리 뚫어놓으면 아 이게 낫겠네 이거 미리 뚫어놔 이거 미리 뚫어놓고 힐리 나오면서 이 스위치를 누르면서 바로 나가자마자 여기다 벽에다 쏴 그러면 되겠지 누르고 바로 벽에다가 꽝 맞아라 블락 바르네 어 다시 눌러놓고 꽝 맞아라 그렇지 예? 아이 저 뭐야 각도가 또 여기가 아니야? 아 이 각도인가? 아 이 각도인가? 여긴가? 아 여기네 여기 어 여기야 여기 두 개를 바꿔야되네 그럼 포탈을 그럼 포탈을 두 개를 바꿔야되네 그럼 포탈을 잠깐 생각좀 해볼게요 이거 열고 나가서 이걸 밟음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공유면 빠방 아 잠깐 잠깐만 이렇게 해두고 여기랑 여기를 써야돼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공이 좀 근접해 있을 때 가야될 것 같은데 지금이야 아 너무너무 너무 빨랐다 아 약간 타이밍이 좀 그랬어 그니까 공을 먼저 보낸다고 하는게 이걸 일단은 보내야되잖아 이거를 아 아예 이거 먼저 하자고 아아 맞네 어차피 반사되니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당연하죠 뭐 그거밖에 없죠 여러분들 뭐 이제 아셨죠? 어어 이거밖에 없지 어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버튼? 됐다 좋아좋아 움직인다 간단하구만 좋아좋아 이제 큐브를 가져오면 되겠지 이게 저 위까지 갈까 근데? 위에 안갈 것 같은데 이 아래로 내려가서 내려가야돼 어 이건 뭔 스위치지? 뭐야 이건 또 여기만 벽이 있는거 보면 여기만 벽이 있는거 보면 여기만 벽이 있는거 보면 이거 눌러놓고 한번 나가보자 아 이거구나 이거 아 이거구나 이거 이게 들리 아닌데? 이거는 아까 처음에 든건데 그니까 점선을 보고 있어요 그니까 점선을 보고 있어요 잠깐만 저색이 변하잖아 지금 이거 이거잖아 이 점선 이 점선 나갈데 있으라고 쓰는거라고 그 여기는 상관이 없는 소린가? 그럼 난 저 큐브쪽으로 갈 수가 없는데 헷갈린다 갑자기 여기거든? 이 점선인데 이게 일단 저걸 점프로 큐브를 올라갈 수 있나? 못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보죠 뭐 어 아니 나는 저 위에 이걸 타고 못 올라갈 것 같아서 벽이 높잖아 저게 가보지 뭐 우리 하지님 어 뿔깐님 어서오세요 아니 안올라가지네 저기 벽이 있나 큐브 근처에 아 맞다 야 저 큐브 밑바닥 있네 저기 밑바닥 있네 큐브 여기 밑에 근데 저걸 어떻게 쏴 아니 아니야 저거 바닥 아니야 저거 그 표지판인데 그냥 표지판 아 잠깐만 이거 아까 열린거를 이용해서 가야되나 이게 지금 닫혀있잖아 그치 아 알겠다 알겠다 어 알겠어 알겠어 이거 밀어놓고 저거 열리면은 로탑 박아넣고 어 음 야 낙하점프할 장소가 없는데 다다다시 다시 일단 이게 열렸어 그러면 여기서 낙하점프할만한데가 바닥이 아 여기구나 야 이제 모든 해답은 갖춰졌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어요 어 알았어 여기야 여기 아 여기구나 여기 여깄네 그래 그래 됐어 이제 모든건 갖춰졌다 으 으 으